미래 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상시 수렴하는 온라인 창구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미래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기업과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과 ICT 관련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건의방을 다음 달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미래부는 또 이달부터 최문기 장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과 협회, 단체를 직접 찾아가 규제 개선 의견을 듣는 현장 탐방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